잠깐만 응 여기다 할게 네 네 여기소? 이비야 잘 맞네 네? 잘 맞아 네 잠깐만 칩 칩 볼게요 네 잘 맞췄습니다 응 잘 맞췄습니다 응 응 응 번호? 번호야? 네 전화번호 같은게 뭐 바뀐 뭐 변경신고하면 돼요? 아 그럼 신고해야겠네 아 지금요? 네 구경에 도전 양식 하나 주세용 key 2 등장 2 3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